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어제 다루었지만 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네요.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꼼꼼히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판사가 현금으로 지불하라 이렇게 또 판결문에 담았 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법원의 학정을 앞두고 이제 또 치열한 그런 법리 논쟁을 벌이겠지만 대략 한 2조 정도를 날리는 셈이네요. 그리고 또 이제 양도소득세로 갖고 있던 그런 비상장주식을 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만 하더라도 수백억에 한 수천억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고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네요. 이 최태원 회장도 이제 윤 대통령 과 마찬가지로 한 1960년 생 정도 될 겁니다. 저 다 저의 이제 또래들이죠 . 그래서 참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라는 문제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sk그룹은 또 이 경영권 확보에 굉장히 그동안 홍역을 치러 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 외작의 사모펀드 가 소버린인가 아마 그런 회사였죠.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노려 가지고 이제 사모펀드가 계속 이렇게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경영권이 좀 안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너가 한 2조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영권은 물론 유지를 하겠지만 다른 것을 다 이제 매각하더라도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게 됐네요. 이 문제 여러분 오늘 좀 더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다루고 싶으니까. 그리고 이제 예상한대로 서울 시내에 대개 이제 이공대의 정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. 이제 이공대 스카이 대학에 스카이 대학만 국한하게 되면 이공대의 정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미 예상 안 받으러 이제 학원가에서 이공대 인재들이 엑소더스 다시 이야기 하게 되면 의과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지방에서 이제 한 60% 정도를 뽑으니까 지방 인재 육성 차원에서 문제가 시작 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서울대 공대에 계시는 분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공대의 인력 충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재임하고 있는 동안 남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업적 같아요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공대 인재들이 이제 썰물처럼 빠질 것이고 이공대는 또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고 과학을 잘해야 되고 조금 스마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. 그러니까 이공대 인력 수급이란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점입니다. 뭐 지금 벌써 부각이 되네요 .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투자의 정석 이제 한 분이 뭐 아주 재미나는 책을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도 소개하지만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투자의 정석 내가 보는 투자는 뭐 이런 것 같다 그런 점을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대개 조금 젊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언하는 내용을 한번 수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라는 것이 많이 이제 사라진 상황이니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규모 언어모델 오픈 AI사가 이제 방아쇠를 담긴 그런 채치pt 대규모 언어모델 영어 약자로는 llm인데 그 llm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 빼고는 엄두를 낼 수가 없겠구나.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학습과 추론의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엔비디아 라든지 amd 같은 회사가 만든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비용을 어떻게 대나 그리고 이 많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충당하나 이런 점이 참 제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. 그러니까 거대 강국들의 동무대 가 되겠구나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 그 카이스드에 계시는 김정호 박사님 김정호 박사님 이제 글을 많이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까. 왜 그런가 하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 김정호 박사님이 이제 하신 게 그런 이제 하드웨어를 개선해 가지고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것이 결국은 gpu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에 정보를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현재의 기술은 웨이프에다가 1024개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있고 그 구멍이란 것은 이제 일종의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1024개의 차선 고속도로 노선을 만든 것과 같다. 그렇게 이제 김정호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거기다 더해 가지고 또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. 이제 데이터가 오고 가는데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큰 데이터를 다이어트 시켜 가지고 작은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기 시작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차선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이터 크기를 좀 줄여 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두고 있었거든요. 그게 이제 보니까 이 ai 모델의 경량화 기술이네요. 경량화.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이터를 다이어트를 시켜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gpu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사이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한국의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네요. 한국 사람들이 참 똘똘합니다. 포스텍에서 여러분들 연구를 하던 그런 박사 과정 박사 후 과정의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 정보가 이동하는 그런 터럭 규모의 데이터를 티코 규모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경량화 기술을 갖고 있네요. 그 경량화 기술이 제가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정보가 이동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